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인도 상장 이야기 좀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인도에서 현대차가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한 33억 달러 정도 조달이 되고, 이건 인도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거 인도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이 되고 있는 거다. 자, 현대차 인도 법인이 26조 원 기업가치로 22일 오늘입니다. 오늘 거래가 시작이 되고요. 실제 15일에서 17일 진행된 주식 배정 청약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동차 산업 냉각을 좀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청약률이 200%를 넘었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게, 엄청나게 기관들이 조금 길게 보는, 길게, 길게 보는 분들이 그렇게 좀 많이 들어와 준 것 같다. 그런데 개인들은 자동차 산업 별로 좋지 않아, 라는 이런 식이 되면서 조금 멈춘 것 같다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장 역할을 하는 게 화신입니다. 화신, 이것마저도 밀려버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얘들이 5% 가까이 상승을 해주면서 얘들이 가장 많이 영향이 있거든요. 인도 쪽에서. 화신이 가장 많은 영향이, 얘가 밀려버리면 다른 애들이 올라올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사실 싸요, 이쪽 애들. 싸! 라는 거. 이걸 좀, 이런 상황을 좀, 정치 지도자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해 하는지, 답답해 하시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저희 방송 좀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화성, RNA, 서현인화, 송화이텍, SL 같은 이런 종목들 여기에 관련된 주식이고요. 실제 거기에 관련된,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요. 에너지하고 원전에 대한 이런 이야기, 오늘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전력을 반토막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양자 컴퓨팅을 하면 실제 이것 때문에, 야, 전력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 획기적인 이런 겁니다. 획기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야, 원전하고 에너지 쪽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당분간은 그래도 주도주 안에 있는 이런 섹터입니다. 원전 에너지는요. 그래서 SMR 같은 경우 우리 올해 4개 정도 더 추가로 건설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SMR에 대한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나올 거고, 관련된 종목들도 끊임없이 나올 건데, 그래서 다른 이런 여타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우리가 지금 괜찮은 섹터로 보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는 이 에너지 섹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조금 그나마 우리 국내 증시에서, 국내 증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여기 바로 이 에너지 원전 이쪽을 그래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실제 AI 산업의 이런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는 빅테크 기업들의 SMR 이쪽으로 투자로 이어질 수 있고요. SMR 같은 경우는 출력 조절이 어렵고 원자로를 시키는 방식이 환경을 훼손시키는 기존의 원자력 발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원자로의 크기와 출력을 축소한 소형 모듈 원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SMR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 실환경으로도 되고, 에너지가 사실은, 사실 막 까놓고 보면, 얘도 실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나마 잘 봉합하고, 이렇게 잘 싸면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이걸로 해서 친환경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출력 조절이나 이런 경우가 되니까. 라는 거 얘기 드리겠고,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 비부도 9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원전 기술을 건설하고, 관련 지원책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데 이런 빅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곳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SMR 하나 질게. 그래서 이걸로 에너지 돌릴게. 실제 그렇게 해야지만 허가를 내줍니다. 요즘에는 야, 너 에너지 그냥 우리가 못해. 너희가 알아서 에너지, 너희가 돌릴 수 있는 전력 가져와. 그래서 이래야지만 이것들이 허가가 떨어진다. 라는 생각을 하면, 실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SMR이 앞으로 계속해서 에너지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항상 얘기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는 진짜 친환경이니까. 근데 당장 그쪽으로 못 가니까, 당장 그렇게 가지 못하다 보니까,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먼저 선언을 하고, 이쪽에 수요가 쌓이고,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대규모 전력을 표현하는 만큼, 탄소 배출이 적고, 대량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에너지원, 천연가스나 신재생 원전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 이중 원전이 달성 목표 시간 내에 탄소 배출량 축소에 가장 적합한 발전은, 실제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달성해야 되니까. 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고, SNR, SMR 산업이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접어든 만큼, 시장 선정을 위한 이런 경쟁은 치열할 거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소형,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를 개발 중이고, 뉴스퀘일과 이런 X에너지를 비롯한 다수의 SMR 개발사와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라는 겁니다. 또 향후 AI 산업에 따른 이런 전력 부족은 구조적인 변화인 만큼, 빅데이크 업체들이 계속해서 전력 공급을 해달라고 이렇게 계약이 늘어날 수 있고, 실제 수주 이전에 SMR 사업의 경쟁력과 성장력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에너지원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와, 엄청나게 위로 올라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어? 야, 이쪽 관련된 거 계속해서 대표 수혜주가 될 수 있겠네? 실제 두단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우리 기술, 우지 넨텍 같은 이런 종목들,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팍팍팍 나와야 됩니다. SMR 하면, 아, 얘들 봐야 되겠구나. 라는 거. 오늘같이 시장 빠질 때도 보시면, 오늘같이 시장 빠질 때도 얘들은 그래도 버틸 거예요. 제가 안 봤는데, 봐, 오르고 있잖아. 오늘도 올라, 이렇게, 두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와, 이거, 차트 같은 경우도 얘들은 일어서 있는 느낌이 나옵니다. 일어서 있는 느낌, 뭐, 200만주 가까이 거래가 되면서, 우지 넨텍 같은 경우는 조금, 보세요. 이렇게까지 위로 팍팍팍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쪽 시장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추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목 가지 말고, 우리 국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제약, 바이오, 전력, 에너지 쪽, 이 정도를 좀 보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은 아닌가 없다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지 넨텍이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상당히 오랫동안 쉬다가 올라와 죽어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좀, 이거는 그냥 우리 시장이 좀 좋아지면, 시장이 좀 좋아지면 보시라고 가져온 섹터입니다. 하진호 쪽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하진호 여러분들 하면 생각나는 거 어디? 파라다이스하고 GKL, 롯데관광개발 정도입니다.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얘들은 시장이 좀 돌아서면 봐야 되는 섹터라고 합니다. 다 지금 완전히 바닷건까지는 다 밀려줬습니다. 오, 바닷까지 왔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뉴스 오늘 정말 많이 뜨더라고요. 우리 내년에, 내년 추석이 며칠간 쉬는지 아세요? 거의 10일간. 거의 10일간 쉴 수 있어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는 무조건 다 쉬게 되고요. 금요일날 하루만 더 휴가를 쓰면 더 커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장간, 거의 10일간. 아마 정부에서 또 임시 공휴일 지정해 주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공이 티켓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마감, 해외여행이. 그만큼 여행자들의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다낭 같은 경우는 다낭 같은 경우는 한 8배의 티켓팅 가격이 뛰었다 하고요. 벌써 베트남 다낭은. 그리고 저기 괌이나 이런 곳은 평소에는 한 80만 원 정도 하는데 2배 이상은 벌써 뛰었답니다. 그리고 유럽 쪽도 이런 쪽도 많이 튀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해외여행이 아주 활발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카지노 같은 경우도 이 해외 이슈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여행객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동풍, 바로 이 일본으로 지금 현재 많이 기지개가 지금 현재 켜지고 있다고 하네요. 23년 연간 국제선 이용 고객은 690만 명 아니, 6,9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19년도 수준, 19년도가 언제냐면 코로나 바로 전 실제 우리가 얼마나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20년부터는 코로나니까 수준의 75% 정도까지 회복을 했고요. 올해 8월 말까지는 2개에 5,900만 명을 기록하면서 19년과 같은 기간 대비해서 거의 95% 95% 가까이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23년 연간 전체 외국인 총입국자 같은 경우는 1,100만 명으로 19년 대비한 63% 정도 회복했는데 올해 들어서 회복력이 훨씬 더 탄력이 보이면서 더 지금 현재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 19년 같은 기간, 7월 룩의 기준으로 하면 92%까지 즉,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온다. 우리나라도 많이 나가긴 하는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난해부터 지난해부터 뭐죠? 지난해부터 뭐 하반기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들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회복이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전혀 그러지 못한 실정으로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대표 외국인이랑 카지노 사업인이랑 파라다이스하고 지켈 같은 경우는 9월 합산 시총이 19년 평균 대비한 33% 하락되어 있는 거 우리 가정분이 얘기하셨던 파라다이스 벅벅 기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괜찮을 것 같던데? 점점 좀 좋아질 건데 실제 파라다이스하고 지켈 같은 경우가 24년 3분기 룩의 매출 같은 경우가 9천억 정도로 실제 19년 3분기 대비해서 97%나 회복을 했대요. 어? 이제 다 회복했네? 라는 거 드로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유사하게 나왔다라는 얘기 어? 이렇게 되면 다 올라왔는데? 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월별 설정 보면 6월, 7월, 9월을 제외하면 모든 카지노 산업 현장이 지금 현재 매출이 19년 동월 수준으로 지금 현재 상여하고 오히려 더 잘 보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제보다 드로벅 이런 매출의 기록 또한 팬텀 효과가 되면서 인당 드롭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고민이죠. 드로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가져다가 십으로 바꾸는 거 바꾸는 거다. 그리고 홀드율 같은 경우는 뭐냐면 카지노가 이기는 이런 확률 이렇게 되면 홀드율이 계속해서 올라갈수록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근데 게임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지노는 계속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많이 오기만 하면 근데 돈을 계속해서 많이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 드리겠고요. 일본인 VIP의 이런 이런 견정한 방문 지표나 강한 드롭의 추이가 지금 현재 당분간은 지속될 거예요. 일본인들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최근에 엔화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내려왔고 엔달러가 또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렸던 중국 쪽에서도 중국 쪽에서도 야 이게 풀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내수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여행이나 이런 게 많이 안 왔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부양책 부양책 부양책을 정말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외국인 카지노 사업자들이 일본인 VIP 성장으로도 일본인 VIP로도 얼추 비슷한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바로 이 중국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실제 마카오 카지노는 코로나 이전부터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하면서 못 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가 소화를 해 준다면 우리나라가 소화를 해 준다면 우리나라는 쭉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마련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 제주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품은 북한 리조트가 오픈이 됐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가 22년 6월 1일자로 비자 없이 비자 없이 비자 없이 입국 제주도에 무사증이 아니라 비자 없이 이제는 입국을 다시 제기했고 제주도는 코로나 이전부터 중국인들의 대표적인 관광 휴양 도시로 꼽혔는데 입국 제한이 풀리면서 한국편 이런 증편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제는 VIP 입장에서 관광 핑계를 대면서 비자 발급이 필요하지도 않고 마카오보다도 중국 정부의 관리가 많이 제한적이고 가까운 편리하게 올 수 있는 제주도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 라는 겁니다. 롯데관광 개발의 이런 드림사워 같은 경우가 마카오 이런 카지노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시설이나 운영 방식이 카지노와 아니 마카오와 많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런 실제 마카오가 아쉬운 중국 하이브로너에게는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롯데관광 개발이 카지노 팡이 돌 때 가장 먼저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지금 현재 우리 2019년 정도가 여긴데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야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미 숫자는 이미 숫자는 거의 다 회복을 했는데 주가는 회복을 못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사실은 보시면 드로백 같고 드로백이 올라오면 합산시청도 올라와 이거 올라와 올라와 근데 지금 보세요. 드로백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합산시청은 여기야. 얘들도 이렇게 위로 올라서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상적이지 않다. 라는 이런 시장의 흐름이 아 이거 정상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외딴성 바로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규제를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규제 완화 내용이 공시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9월달에 지난달에 신규 영업장 환장은 약 한 4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존 면적 대비해서 40% 가까이 40% 가까이가 늘어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그래서 그래서 뭐 사야 돼? 라고 하면 물론 지금은 시장에서는 안 어울리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에너지 쪽이 참 낫습니다. 지금 에너지 계약바이오 그리고 전쟁 관련된 이 정도만 시장에서 계속해서 야 얘들이 주도 얘들은 그래도 계속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 나머지는 다 못 가라는 분위기인데 시장이 조금만 돌면 이 카지노 친구들도 갈 거라고 그중에 어떤 카지노가 제일 먼저 움직일 것 같다? 롯데건강개발이 이런 중국인들에 대한 이런 수요 그리고 일본인들의 수요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제주도라는 지리적 이런 우위가 압도적이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고 억눌렸던 중국의 VIP 이런 카지노가 수요가 터져나오면 가장 먼저 수요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카지노의 차선으로는 어찌 됐든 그래도 파라다이스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나타난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좀 아쉬워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좀 외국인들은 도대체 언제 올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이런 하루인 것 같고요 정말 오늘은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앞에서 푸년만 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이런 하루였던 것 같고요 하지만 어디 쪽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 드렸다 라는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우리 다 만나잖아요 좀 밝게 웃고 만나면 좋겠는데 시장이 이래서 고개를 절로 숙여지는 모습이고요 여러분들 오신 분들 여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오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유튜브 가셔서 꼭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뿅 고맙습니다 opening 이나 그 Leslie ně